2016년 12월 1일 이제 2016년 한 달 남았습니다. 오늘 저는 어깨와 삼두를 할 예정이고 남은 한 달 동안도 매일매일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도 짬내서 매일매일 운동하시고 매일 건강하십시오. 총 216년 9년 10년 3년 5년 9년 10년 9년 9년 10 10sin 147ciones 여섯 일고 여덟 오!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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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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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